한국 바둑의 전설 그러나 평정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 최고의 바둑으로 한국 바둑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바둑황제 또 국수라고 합니다 이런 그가 15살짜리 중학교 2학년이죠 이창호에게 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창호가 이 조년구단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타이틀을 다 빼앗습니다 그야말로 무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창호가 누구냐 바로 조훈현 구단이 그 어린 9살 때부터 자기 집에 들여서 먹이고 입히고 가르친 제자입니다 마음이 착착하면서도 기쁘고 또 기쁘면서도 착착한 아주 복잡한 감정을 그때 가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옛말에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쪼개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가만 보니까 쪽빛보다 더 푸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제자를 스승이 키웠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스승보다 제자가 더 월등하더라라고 하는 의미를 그래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창호 같은 경우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는 영적인 청출어람을 봅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돌아와서 아버지가 거하던 기랏 아르바 즉 헤브론의 털을 내립니다 반면에 형에서는 어떻습니까? 목초지가 부족하다 같이 살면 안 되겠다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세겜의 털을 잡습니다 이로써 야곱은 명실상부 아브라함과 이삭 그 모든 축복의 계대를 잇는 영적 구계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야곱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종살이 합니다 옥살이 합니다 죽을 고생합니다 그러나 13년 후에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됩니다 아들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 알고 있던 지난 22년의 세월 동안 야곱은 숨쉬고 있지만 그 마음은 사실 죽은 것과 다름없는 고통 속에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살아있다 믿기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요셉이 보낸 롤즈로익스급 의리의리한 애굽에서 보낸 그 마차가 당도를 합니다 아버지 이것하고 애굽에 나 보러 내려오세요 라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와 정말이야 이 요셉이 살아있구나 야곱은 믿기지 않아 뺨을 꼬집습니다 야곱의 삶에 새로운 활력이 솟구쳐요 아들을 만나러 내가 애굽에 갈 거야 애굽에 내려가던 야곱은 가난의 최남단인 부엘세바에 당도를 합니다 부엘세바는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을 받아 처음으로 가난한 땅에 장막을 쳤던 장소 그게 바로 부엘세바입니다 이곳을 떠나면 가난한 땅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야곱은 그 밤에 하나님께 희생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세요 46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애굽 내려가는 것을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들 요셉을 바라보기를 원하여 정말 지금 한순간이라도 다른 박질처 애굽에 달려가기를 원하는 그 급박한 마음이 이 안에 있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야곱의 마음 역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 때문에 그래요 과거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살기 힘들다 자기 멋대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 명하신 가나한 땅 떠나 애굽에 갔을 때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례를 애굽 왕에게 빼앗깁니다 나중에야 겨우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도로 찼지요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한의 두 번째로 큰 기건이 밀어닥쳤을 때에 그 역시도 살기 좋은 나일 삼각주가 있는 애굽 땅을 향하여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뜻 아니에요 그러나 가겠다는 것입니다 자기 멋대로 이런 이삭을 하나님이 만류하셔서 겨우 마음을 돌려 불레셋 땅에 기거합니다 거기서 이삭도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불레셋 왕에게 아내를 뺏길 뻔합니다 부전자전이에요 죽을 뻔합니다 생명같은 우물을 세 번이나 불레셋 사람에게 뺏깁니다 이처럼 할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버지 이삭이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도우심이 없었다면 자기들의 목숨 잃을 수 있었고 적어도 그 사랑하는 아내들을 이방 왕들에게 강제로 빼앗겼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메시아 크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에 복주시라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크나큰 방해에 부딪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유가 어찌 됐던 그 모든 문제의 발단이 어디 있느냐 가난에 머물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애굽으로 자기 멋대로 향했다는 그 이유 바로 그것 때문이라는 것을 지금 야곱은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일세바에서 맞이하는 그 가난에서의 마지막 밤 그는 내가 과연 애굽에 가도 되는 것인가 나도 내 조상들의 전철을 따라 이거 잘못된 길 가는 건 아닐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지 않는 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하고 근심하며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멋대로 내려가는 대신에 한 템포 늦춰서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야곱이 얼마나 인간적이고 그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변화할 수 있었을까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일입니다 위에 두 아이와는 조금 다르게 이 막내 아이는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또 활동성이 아주 있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희 부부가 막내를 키우면서 위에 두 아이 키울 때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참 많이 겪었어요 예를 들면 저희 가문에서는 어디 팔 같은 거 부러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막내 아들은 롤러블레이드를 타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기프스를 하고 그런 걸 처음 경험합니다 트레드밀이라고 있죠? 그 운동기구 거기 올라가서 뛰고 하는 운동기구 그게 막 도는데 그게 신기했던 겁니다 탁 올라갔던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이 아이가 뒤로 쫙 미끄러지면서 뒤에 있던 액자하고 엉덩이가 꽝 부딪혀서 그 엉덩이가 찢어지고 그 유리들이 박히고 피가 철철 나오고 이 아이를 밤에 안고 그냥 차를 그냥 확 달려가지고는 병원에 가서 응급 봉합수술을 받는 경험도 했습니다 제 책상에 있던 그 공업용 커터칼 그 촥 따다닥 따다닥 해서 하는 그 커터칼 제가 뭐 일이 있어가지고 그걸 사용을 했는데 이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잠깐 제가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아이가 그 커터칼을 떠르락 떠르락 하다가 그게 그냥 똑부러졌는데 그 위를 이 아이가 기어가다가 무릎이 완전히 커터칼이 박혀가지고 지금도 그 흉터가 이렇게 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아이였어요 한 번은 녀석이 자꾸 불 근처로 자꾸 가는 겁니다 야 이거 무슨 일 생기지 이거 큰일 나겠다 얼굴이라도 거기 닿아가지고 평생 흉터 나면 이거 안 되지 그래서 아빠가 접니다 무식한 방법을 택했어요 이 아이를 꽉 끌어안고 불 근처에 대지는 않지만 그래도 뜨거운 곳에다가 이 아이 손을 억지로 잡아가지고는 딱 대버렸습니다 애가 막 빼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꽉 대고 있었더니 애가 나중에 아 뜨거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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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을 뚝뚝 그제서야 탁 놔줬습니다 막 이러는 거예요 야 불은 이렇게 뜨거운 거야 다시 한 번 해볼까? 여러분 다시 한 번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돌이 깨질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뜨거운 곳에는 절대 안 가요 아니 목욕탕에도 안 갑니다 너무 뜨거워서 제 아내는 지금도 과거에 남편이 그런 만행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지금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이르지 마십시오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 것인지 대어본 아이는 불 곁에 가지 않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 하나님을 그는 철저하게 그리고 뼈저리게 체험을 했습니다 형을 피해서 도망치던 길에서 만난 베데레 하나님 경험했어요 외삼촌의 술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거부되도록 만들어주신 능력의 하나님도 경험했습니다 20년 만에 고향 가는 길에 형에게 죽지 않을까 두려워했던 그에게 군대를 보여주시며 평안을 주신 마하나임의 하나님을 체험을 했습니다 야법강가에서 씨름하며 만난 분이엘의 하나님도 경험을 했습니다 세겜성 학살 사건으로 인한 가문의 멸절의 위기에서 건져주신 보호의 하나님도 체험을 했습니다 이처럼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면했던 야곱은 아들 요셉이 있다 하여 멋대로 애굽에 내려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야곱은 인생길에서 겪은 많은 실수와 실패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도리요 주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되고 주님이 가라 할 때 가야 된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경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또한 아버지 이삭이 실패했던 부분에서 승리하는 영적인 청출 어람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애굽에 내려가라 하나님이 내려가라는 거예요 야곱 개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후로 메시아를 통하여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 구원하기 위해서는 야곱의 가문 70명이 불어나 거대한 민족이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실패와 실수를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 과거의 실패와 실수를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거기서 죄책감 가지고 주저앉아서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합니다 성도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의 실패와 실수마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렇지 않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종으로 팔아넘겼습니다 이것은 혈육을 사지로 몰아넣는 패혁하고 부도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 저 북한의 김정은이처럼 지구상 가장 끔찍한 독성을 가진 물질로 자기 이복형을 살해한 것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그것과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죽으라고 등 떠밀어서 보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받고사 만민의 생명을 구원할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게 누구의 입에서 나온 고백입니까? 그 일을 경험한 요셉 자신의 고백이 아닙니까? 요즘에 신사임당 드라마가 있죠 그런데 이 신사임당이 강릉에 살 때의 일입니다 어떤 집에서 잔치가 열렸습니다 지금도 파티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건 안 그래도 파티는 꼭 가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옛날 신사임당 시절 잔치가 열렸다 이건 어쩌면 평생 한 번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고기 먹을 수 있고 남사당 패거리에 그 풍악과 서커스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왁자하게 그렇게 먹고 즐기는 그 가운데 갑자기 아당매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저쪽에서 와! 하는 막 그냥 그런 비명소리가 들려와요 다 쳐다보니까 거기에 어떤 젊은 새댁이 있는데 이 새댁이 그 부엌에서 좀 일을 도와줬나 봐요 그러다가 나오는데 이 새댁이 입고 있는 다홍색 비단 치마 귀한 치마에 그만 거기에 더러운 오물이 튀어버린 겁니다 막 우는 이 새댁이 아당매들이 왜 우냐고 고정하라고 막 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차추정이 이렇습니다 너무 가난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잔치가 열렸다니 너무 참석하고 싶은데 자기 행색이 꼴이 아닙니다 그러니 친구 중에서 잘 사는 친구한테 찾아가서 나 한 번만 소원인데 네가 아끼는 그 다홍색 비단 치마 나 한 번만 좀 잔치에 입고 가게 해주렴 그걸 빌려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필이면 더러운 오물이 묻어버렸습니다 큰일 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늘이 넓어져서 눈물을 터뜨렸던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신사임당이 그 치마 벗으세요 그리고는 쫙 펼쳐놓고 그 더러워진 자리 오물 묻은 자리자리마다 먹물을 듬뿍 찍어서 거기에 그림을 그립니다 다 그리고 났더니 한창 불이 익어서 보기만 해도 침이 꿀꺽 나올 수 있는 그런 포도 그림이 탐스럽게 거기에 그려져 있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잘 그려서 다들 칭송을 하고 또 울고 있던 이 새색씨도 얼굴에 다시 웃음꽃이 핍니다 이 색씨가 그 치마를 장에 내다가 팔아서 그 돈으로 다홍색 치마를 만들 수 있는 비단 치마감을 사서 친구에게 돌려주고 그리고 나서도 그 단위 몇 감이 더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이야기에 너무 빠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 우리가 잘한 것 우리가 뭔가 뛰어난 것만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그건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패한 부분 우리가 실족하고 실수하고 우리가 모내지고 우리가 쓰러진 그 부분마저도 주님께서는 오히려 인생 화폭의 아름다운 걸작품을 만들어갈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베소스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이것을 원어대로 번역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메스터피스 걸작품이라 여러분 실패하셨습니까? 돌이킬 수 없는 큰 실수를 저지르셨습니까? 그러나 좌절하지 마세요 주저앉아 버리지 마십시오 대신 이제는 야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도구 삼아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야곱의 경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야곱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애굽에 내려갑니다 죽을 줄 알았던 요셉과 22년 만에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네가 정말 살았었구나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고 얼마나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그 흥분됐던 감정이 어느 정도 추스러진 이후에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바로에게로 인도해갑니다 소개를 합니다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놀라운 행동을 합니다 우리 한번 47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7장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메 아멘 야곱이 바로에게 뭐 했다고요? 축복하다라는 겁니다 10절에도 보면 마찬가지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이런 야곱이 뭐가 놀랍다는 겁니까? 축복했다는데 아니에요 히브리서 7장 7절 말씀 보세요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뭡니까? 바꾸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연장자가 연소한 자에게 지위가 높은 자가 지위가 낮은 자에게 축복을 베풀어주는 것이 정석이라는 겁니다 가끔 문자나 메시지에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분들에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라고 그렇게 보낼 때가 있을 거예요 뜻이야 좋은 것이지만 사실 예법상은 그건 맞지는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가 누굽니까? 당대 최강대국인 애국제국의 왕이에요 만민의 아버지라 불리우던 사람입니다 살아있는 신의 아들이라고 추앙받던 사람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한번 흔들어 놓으니까 이민사회가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한인 이민사회도 지금 막 벌집 쑤신 듯 수십 년을 거기에서 살아가던 분들이 야 이거 미국에서 못 살겠다 우리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다 이런 말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지 않습니까? 아니 세계가 다 막 지금 휘청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법문의 배경은 손가락 하나 딱딱하면 목숨이 날아갈 수 있는 고대 이집트 왕조시대 일입니다 그럼 바로에게 한나촌부여 히브리 이민자인 야곱이 축복을 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권세예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왕족 출신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이 이사야의 아버지가 왕인 아마시아 왕의 형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는 어렸을 때부터 왕과 함께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랬겠죠 식사를 했겠죠 왕족들과 함께 귀족들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평민들이 왕을 대할 때 평민들이 귀족들을 대할 때 어떻게 굽신거리고 두려워하는지 그는 너무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왕의 위험과 영광을 알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6장 5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이사야가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첫 번째 했던 말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 이로다 자기도 왕족이었고 인간 왕들의 위험을 받지만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천하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의 생소한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야곱 애국왕 바로 앞에서 바로 그 마음인 것입니다 당신이 천하를 다스린다 하지만 당신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내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이러한 영적인 권세와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그 해답을 47장 8절과 9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래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 형과의 출생경쟁에서 뒤처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있어서도 형에게 철저하게 패했던 사람입니다 받다 나라면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했습니다 외동딸 디나는 성폭행을 당하고 분노한 아들들은 살인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던 아내 라헬은 고향길에서 죽어 번듯이 장례도 치러주지 못했습니다 그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든 일어나서 그가 또다시 가난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첫 빌하와 가늠을 저지릅니다 사랑하는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은 줄로 생각했는데 22년간의 그 가슴 아팠던 시간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야곱의 일생은 험악한 세월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고통과 슬픔과 위기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에게 용기를 주셨고 그를 지켜 보호해 주셨고 그를 극복할 수 있도록 새로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야곱의 험악한 세월은 오히려 하나님을 만난 간증의 세월이요 변장된 축복의 세월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깊이 하나님을 만났던 체험 때문에 야곱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깊은 경험을 했고 그것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영적인 권세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애곱의 바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당당하게 그를 위하여 축복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계십니까 인생이 실패했다, 결혼이 실패했다, 자녀 양육에 실패했다, 사업에 실패했다, 승진에 실패했다 이러한 여러 눈물 겪은 실패의 순간을 겪고 있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절망과 좌절 속에 주저앉은 채 그 시간 낭비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신에 야곱이 그를 했듯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해보세요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며 환도뼈가 위골되는 지경까지 매달렸던 그 야곱의 모습처럼 여러분 야복강가의 강렬한 기도, 그 씨름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의 험악한 세월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을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남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권세를 소유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앞에서도 당당했던 야곱, 그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정치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기죽어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을 모신 내가 누군지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내가 성령으로 모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요 흙수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모시고 있는 나를 바라보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천국의 그야말로 황금수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설교 초대에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는 뜻의 청출어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뛰어넘는 영적 청출어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야곱은 역시 험악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스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야곱을 능가하는 영적인 청출어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 영적 청출어람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나의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야곱이 실패와 실수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살아계시고 능력 베풀어 주셔서 자기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합력하여 선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가 영적 권세도 소유했고 또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 인생의 험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나 역시도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며 축복을 나눠줄 수 있는 영적 권세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가